40대 우아한 건강미 안선영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 안 해볼래? 돈에 신경 쓸 시간에 나한테 집중해? 아 깍지 끼지 마! 깍지 끼지 마! 깍지는 또 바람이에요 우리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? 그 어떠한 톡토비보다 힘이 진실한 게 궁금해 지금 엘라 옆에는 내가 있다 그 남자야 그 시간에 꽉 막힌 남자 그러니까 자꾸 몰래 연락하고 몰래 전화하고 이 상황에 대한 장관들은 안에서 위험한다는 게 그 과연 현실의 장관에 대한 잉터는